아 냄새 세탁기 청소해야겠다 오 이렇게 컵이 많죠? 베이킹소다, 구현산, 관탄산소다예요 이걸로 간단하게 세탁기 청소를 해보려고요 뚜껑부터 깨끗하게 닦아주시네요 세탁기간에 맞춰되個 천phant 소시지를 넣어주세요 SNYButter 이렇게 청소 안하잖아? 그럼 하윤이 이거 세탁해도 옷에서 세균이 있어가지고 피부염도 생기고 꼼꼼한 냄새나.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청소해줘야 돼. 알았지? 응. 엄마 아침부터 청소했는데 오늘 청소 몇 점인 것 같아? 엄마 엄마 오늘 청소 100점만 아닌 것 같아. 왜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